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우리 해설강의 한번 시작해볼까요? 세계사 안녕! 시작해봅시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사료해석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어려운 제시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제시문들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1번! 자, 1번 문제 문명사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바로 가요. 이것은 고대 수메르인. 그냥 수메르인. 여기서 끝! 이거 뭐야? 메소포타미아지 뭘. 메소포타미아. 네, 소포까지만 씁시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라가시에서 제작된 원뿔 형태의 점투 유물입니다. 라가시의 왕인 우루카키나. 우루카키나가 사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고요. 쐐기문자 나왔죠? 키워드 두 가지야. 뭐? 수메르. 쐐기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파라테눈 신전은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2번! 날강유역에서 발달했다. 이집트가 되겠네요. 3번! 67법과 태음령을 사용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다음 4번! 하라파든 계획도시를 만들었다. 인더스 문명. 즉 인도 문명으로 보고요. 전복의 내용을 갑골문자. 상나라. 이거 중국 문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문제니까. 정답률도 90% 가까이 되죠? 정답 3번. 됐어. 다음 문제 2번. 자, 2번에 보시면은 가나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률이 확 떨어졌어요. 가나사건. 각각의 사건이 뭔지 보일까? 봐봐. 나폴레옹 전쟁 참전을 계기로 서유럽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이 나폴레옹 전쟁 참전을 계기로... 그럼 나폴레옹 전쟁이 이미 끝난 거네. 그 나폴레옹 전쟁이 앞에 있었던 거네. 청년 장교들이 비밀리에 12열 땅을 결성하고 거사를 계획했대요. 근데 차르가 나왔어. 차르. 아, 여기 러시아구나. 그치? 왜? 차르가 나왔으니까. 차르의 석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베스트 제프 형제를 비롯한 12열 당원들은 쌍트 페트르브르크의 세나트 광장에서 봉기를 시도했다. 아,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시도했대. 하지만 이 봉기는 대포등을 동원한 차르의 군대에서 진압됐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2열 당이라는 걸 알거나 베스트 제프 형제를 알거나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었잖아요. 보세요. 나폴레옹을 계기로,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서유럽의 영향을 받았어. 누가? 청년 장교들이. 우리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차례 전쟁 정치를 타도하고 우리도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라고 해서 봉기를 시도했으나 진압됐어. 이게 베카브리스트 봉기입니다. 1825년. 자,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쟁 자체가 얘들아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된 거는 결국 라이프치의 전투잖아요. 그렇죠? 라이프치의 전투가 1813년이었어. 근데 러시아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의 나폴레옹이 쳐들어온 게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났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무렵에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겪었던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 약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의 자유주의의 영향과 서유럽 사생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아, 우리도 입헌군주제 해야겠다. 우리도 우리의 의견이 실제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끔 차르의 전쟁 정치 말고 우리도 입헌군주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게다가 차르의 석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겼죠. 무슨 얘기야? 차르가 바뀌는 중이야. 즉,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 니콜라이 1세가 데카브리스... 데카브리스... 까면서 썼네. 데카브리스트를 진압했잖아. 이게 실패로 끝났다. 이... 어디 있어? 차르의 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차르는 누군데? 이거 실패야, 실패. 누구에 의해서? 니콜라이 1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데카브리스 본기. 다음, 나. 술탄 압둘하미드 2세가... 이 술탄 압둘하미드 2세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압축특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범 이슬람주의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를 탄압하자. 제3군단 속 청년장교네? 청년장교들. 근데 여기는 술탄이잖아. 왠지 오스만 냄새가 좀 나죠. 그죠? 자, 청년장교들이 파리에 있던 트리크 비밀혁명 집단과 손을 잡고 거사를 계획했다. 거사의 방법과 전략을 둘러싸고 논란히 계속되는 가운데 제3군단 장교 아흐메드 나야지가, 니아지가, 아흐메드 니아지가 전격적으로 군대 행동에 나섰다. 군사 행동에 나섰다. 다른 청년장교 등이 그의 모험에 가남함으로써 무장봉기는 어디로? 이스탄불 등지로 확산되었다. 자, 이스탄불 나왔죠? 이스탄불. 이스탄불을 수두로 두고 있었던 술탄 국가. 오스만 제국. 자, 오스만 제국에서 청년장교들이 뭔가 본기를 느꼈어요. 이거 뭐야? 청년 트리크당 혁명이야. 청년 트리크당 혁명이다. 이거는 1908년이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퇴위됩니다. 그러면서 미드아트 헌법이 부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헌법을 부활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야. 우리 탄지마트에 대한 이야기.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개혁운동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가나로 봤는데. 가. 위에 있는 데카브리스 봉기는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7월 혁명 몇 년인데? 1800. 30년인데? 데카브리스 봉기는 1825년인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줘? 그렇잖아. 이 데카브리스 봉기가 영향을 준 것도 아니지만 이게 영향을 준 것도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2번. 선거권을 노동자층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할 때 이거는 차티스트 운동이잖아. 그치? 차티스트 운동이야. 이거 아니야. 3번.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했다. 자, 청년 트리크당 혁명 뭐 했어? 청년 트리크당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뭘 얘기했다고? 입헌군 주장에 갑시다. 헌법을 부활시킵시다. 정답은 3번이야. 왜? 이 전에 미드하트 파시아에 의한 미드하트 헌법이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 헌법을 부활시키자. 정답 3번. 4번. 제국 내에서 와하브 운동의 등장을 추렸렸다. 와하브는 얘들아 아라비아 반도였어요. 아라비아 반도. 이 와하비즘. 와하브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게 지금의 사우디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비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위파이긴 하지만 순위파 안에 여러 종파 가운데 이제 사우디만 믿는 종파. 이 와하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건 사우디고요. 5번. 가와 나는. 데카브리스 러시아. 사건이죠. 데카브리스 본기랑 청년 트리크당 혁명은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 아니야. 공화정이 아니야. 입헌군 주장이야. 둘 다 입헌군 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됐나? 아, 끝. 다음.